CD를 구매하신 분을 하면서 저희가 사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CD를 구매하신 분들 저희 세계축제의 비보이 대회에서 우승한 팀이요. 여는 콘서트에 여러분들에게 티켓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D도 받고 콘서트 티켓도 받고 여러분들 이따가 저희 왼쪽에서 봬요. 그리고 저희 암홀에 관한 정보는 SNS에 많이 있고 멤버 개개인에 관한 정보도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암홀에 비터도 잠깐 할게요. 개인소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저희 멤버 소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암홀의 리더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암홀의 소수 소감입니다. 안녕하세요. 암홀의 쭈꾸미 이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암홀의 막내 모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암홀의 복잡이 쭈꾸미 이슬입니다. 저희 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푸시 베이비가 노래 어떤 곡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푸시 베이비 곡은요. 중독성 강한 복구 음악으로 귀엽고 섹시한 저희 암몰의 모습들을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 곡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 안무같은 안무 하나 나와주시는 거 맞죠? 네. 여기 나와주시고 수리씨가 나와주시고 저희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저희 첫 번째 포인트 안무는 아무래도 중독성이 제일 강한 푸시 푸시하는 부분 불러드릴게요. 이제 안무에게 연락을 하려면 어떤 페이지나 계정 같은 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각자 개인부터 해서요. 저희 공식 계정까지 다 있으니까 인스타 페이스북에 암홀을 생일처럼 공격하셔서 다 나오니까요. 같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멤버들 개인기 같은 거 있으신가요? 개인기. 막내 애교라든지 막내 애교라든지 여기 뭐 손대 도착할 거에요? 여기 뭐 유연한 도착할 거에요? 홈대가 있는 거. 손대가 왔어요.